네, 신동탈 롯데캐셀 59타입인가요? 네, 59제곱미터고요 24평형이라고 하는데요 방이 몇 개죠? 방 3개요? 여기 바로 방이네요 자녀방에 불과기장이 하나 있고요 목실에 공영욕실에 목쪽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이죠? 네 59타입 거실이 있고 나무사만이 아니라 회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뒷편으로 보시게 되면 냉장고 자리가 보이시죠? 네 이거 좀 디귿자인가요? 네네 디귿자인가요? 핑크릴만이 있어서 작은 넉넉한 수납공감이 있습니다 네 네 프로롱실 여기가 돼 압방이 먼저 압방이요 압방이 있습니다 압방이 압방이 네 거기에 호주가 있고요 네 나머지 방 하나 네 59타입도 방이 3개입니다 압방이 2개고요 신혼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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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축으로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겠군 네 네 59타입 아 맞죠 네 59타입 신혼동 로트켓을 59타입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